자 다음! 다음 골드로 가고싶다! 아니면 실버로 가고싶다 손! 누굽니까 쟤 성공하는거 보았죠? 다음 손드세요 지금 4수째라고 원래 브론즈 1에서 실버가 그렇게 어려워요 골드보다 더 어려울거 같아요 아무래도 원래 빡세요 실버 고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겁니다 브론즈 1 맞으시구요 어... 지금 승급전 첫판이네? 첫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급전에서 첫판이 이기냐 지느냐 여기 지금 보이시죠? 빠라바발 뭐 개인적인 악감적은 없지만 승패 저기 패승패거든요 집니다 이런사람들을 빨리 그냥 취소시키고 다시 하는게 나아요 승급전을 첫승을 해야 확률이 50% 이상 넘어가거든요 전생에 실버였던 적이 있나요? 저 이번 시즌이 처음 시즌 아 첫 시작인데 브론즈를 첫 시즌은 브론즈에서 보내는게 좋은데 사람이 바로 실버로 가면 거만해져서 첫 시즌은 브론즈로 가셨는게 저도 브론즈로 갔었거든요 흐흐흐흐흐흐 4,5픽 어디서 구한 듀오임 실치는 아닌것 같고 눈치가 빠르네 아 4픽이 원딜 버스에요 그런데 야! 제가 한때 골드였군요 안되겠다 연기해야겠다 연기 들어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5픽님 도와주는거임 요새는 잘 못해서 잘 되지 않을거이 지금은 실버사요 하트함은 그냥 없다고 보시니 딱히 뛰어난 점은 없을 겁니다 한때 때 보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뜨헉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흑흐흐흐 야! 이픽 원디를 올랐어! 헐! 이픽님이 원디를 하하하 미드 가야라 미드 오픽님 어디 가실래요? 본인이 먼저 원하는 걸 해 자기 승급전입니다 난 남는 것 같게 가시고 싶은데 가라고? 소쿨하시구만 그러면 제가 뜨거운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테두리가 없는 거야? 저 표창 타켓팅 아닙니까? 아이씨 아니 표창 장인 아니야 표창 장인? 죽을 뻔했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와드 박을 갔더니 거기 있네 역시 브론 제드를 못해 제가 한수 위네요 뭐 제드가 그냥 제드가 아니고 손쉬운 제드네 여기 뭐 어이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어 아~~ 잡았다근데 하하하하하하 쟤들 왜와서 죽었죠? 하하하하하하 완전 완전 더블 잘못쌌는데 하하하하하하 정말 착하세요 진짜 일부러와서 죽어주면 어뷰징인가 이거 뭐지 착한 사람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니 라이즈 나갔다고? 어 뭐야 6레벨 안보이네 뭐야 크으 운이 좋으시네 아 항복 자 다음 또 누구 뭐? 지금 골드 5에서 7연패중입니다 실버일로 가는 강등전 지고 가능한가죠 7연패 좋습니다 연패탈출 컨텐츠도 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네 강등하시겠는데 이거 MMR 왜이시지? 똥싸면 극질 가능하냐고 아뇨 똥싸 똥싸 똥싸는데 저한테 극딜하시면 똥 묻혀버릴거야 어? 알겠어? 내가 똥싸는데 거기다 대고 극딜하면 똥 묻혀버릴거라고 쌓은거 바로 그냥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자 묶기싫으면 중계방으로 가는게 좋을것이야 걸렸다 슬로우 전멸 뺐구요 비핵 뺄 빼 빼 이혼버 뿌 rapp 뺐죠 슬로우 Q에 슬로우가 있고 W는 딜이고 E는 에어버 due에요 궁 도 딜이고 에어본이 있어요 그 궁도 디리고 있을꺼 다 있습니다 오오오오오!!! 무기님 서블 자 하시는데? 본인 손으로 연패를 끊겠다 이란 의지가 보이네요 디위치가 지불 안가고있었네 어어? более 니신이 혼자 아니거든? vu니치가 잘못 생각했죠? 혼자인줄알고 오케 내가 먹었다 제가 연패 끌어들인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슬로우 마늘과 맥을 못주잖아요 애들이 터트리자 터트려 여기서 압박만 해주고 안전하게 씻으려고 뜨거움만 좀 볼꺼야 위험 철하게 방했습니다 아 노 하아 아니 바위가 있을줄이야 트위치는 아직 안왔다고 생각했는데 하하하하 여기여기여기 맞춰 트위치 맞춰 variable 바텀 똥망이여 바텀 왕기여 빨리 리시님 빨리 해주셔야 되요 크흐흐흐흐흐흐 큰일났어요 패벡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있어도 없다고 하는게 좋을꺼야. 난 분명히 경고했다. 있어도 없다고 하는게 좋을꺼야. 지금 나왔어요. 귓말하세요. 저한테 귓말해주세요. 지금 아프리카 귓말. 있어도 없다고 해. 도망치지 않은 용감한 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미리 경고하겠습니다. 질수도 있어요. 있어요. 말파이트 일러스트가 뭔가 와겔러의 덕심을 자극한다고요? 와겔러는 뭐야. 와우저도 아니고 와겔러라니? 네. 와밍아웃 감사하구요. 탈진. 모르게 해 그냥. 이겨. 와... 아... 케넬은 무빙구 스탁? instagram 스턴 와우 트위치 arbeiten 꼴좋다!! 치새키 크흐허허허허헤 우리둘이 환상 invisible Lite 우리둘이 같이하면 이거 바이아도 꿈이 아니겠는데? 나는게 뭔가? 카라토네 카라토르 어음 진짜 몸 딱딱하다 뭐 이렇게 딱딱하냐 죽을 줄 알았는데 안죽었어요 아 뭔지 없지? 그 부라움과 함께라 하하하하하하 야 강력한 나의 부라움이 겨우 독버졌다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풍형 부라움은 잘하시네요 부라움은? 다른것도 잘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녹화에 Có 후 갑자기 감사합니다.